안녕하십니까? 산부의과 전문의 의학 박사 박혜성입니다. 남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여자의 비밀 39세 여성이 질 레이저 시술을 받으러 저에게 왔습니다. 그녀는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어쩔 줄 몰라하는 명기인데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온 곳입니다. 비비붙 질 레이저 시술을 받는 한 시간은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해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.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? 라고 물었습니다. 대부분 남자는 날씬한 여자를 좋아해요. 저는 성관계하는 것을 좋아해요. 특히 제가 느껴야 끝내요. 제가 아직 오르가슴에 안 올랐는데 남자가 사정하려고 하면 제가 질에서 음경을 빼버려요. 그러면 남자는 미치려고 하죠. 그리고 물 한컵 마시고 다시 시작합니다.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남자의 사정이 늦어지고 저는 오르가슴에 오르죠. 저의 비법은 이거예요. 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연애를 하려고 줄을 섰다고 합니다.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녀가 음경을 잘 물어주고 자궁이 깊다고 합니다. 아마도 그것도 그녀의 노하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그녀가 남자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를 종합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날씬하다. 두 번째, 남자가 사정하려고 하면 질에서 음경을 빼버립니다. 세 번째, 음경을 잘 물어주고 자궁이 깊습니다. 술집에 가면 특히 남자에게 인기가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. 아마도 그런 여성의 특징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명기를 꿈꾸는 여성들에게 그녀의 노하우를 전하고 싶습니다. 만약에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하고 싶다면 소리를 잘 지릅니다. 질이 촉촉하고 느낌이 좋습니다. 질이 따뜻합니다. 만약에 명기를 꿈꾸는 여성이라면 산부위까지 찾아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성적인 부분의 비기는 반드시 배워서 익히시기 바랍니다. You can do it.